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여우수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의 아들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변화에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목이 살짝 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폴로 11호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이 먼저 간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미국이 날조한 사실 사기다 그 진짜로 달에 착륙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다 갔다고 확신하고 있죠 우리가 그 달에 갔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옛날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릴 때 그래도 자주 접했던 거라서 그 사실을 볼 때마다 그 뉴스 기사 사진을 볼 때마다 되게 감격이 있어요 아 최초로 인류가 아 그 미지의 세계 우주의 그 달에 발을 내딛은 그 사건 굉장히 인류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그런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공한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그 닐 암스트롱 처음 땅을 밟기 전 닐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그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가기 직전에 이 지구에서의 그 심리상태와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주에 처음으로 나가서 우주복을 입고 그 달에 나가야 되는 그런 수학적 계산, 과학적 실험 이런 수많은 것들을 거쳤겠지만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혹시나 내가 나갔는데 순간 먼지가 되어버리면 어떡할까? 아, 혹시라도 우리 지구에서 계산이 잘못돼서 가는 길에 우주선이 폭발하면 어떡할까?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에 의해서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우리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한 땅 항상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접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느껴지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 여우수와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요 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너무 좋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피비린내나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워서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을 텐데 근데 지금 오늘 여우수와 1장 보면 그런 상황에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여우수와 이에게 정말 벌어진 이 변화들이 어떤 변화들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우수와가 처음으로 겪었던 가장 큰 변화는 그에게 가장 의지가 되었던 존재의 부재였습니다 1장 1절 처음부터 여우수와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죠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40년이라는 정말 긴 광야의 세월 동안 뭐 어쩌면 그 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겠죠 그 긴 시간 동안 모세와 함께 여우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 그는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지금 현대, 현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정말 탑3 안에 이 모세가 꼽힐 정도로 모세는 어마어마한 그런 선지자여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도 당연히 영향력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탄핵까지 했습니다 모세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저 잘못 뽑았다 우리 저 사람 말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우리 좀 더 편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심지어 탄핵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모세가 사실 같이 함께 사역했던 여우수와는 그런 비난들을 직접 공격받진 않았죠 모세가 다 방패 마귀가 되어줬던 겁니다 모세가 그 혼자서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겪어낼 동안 여우수와는 사실상 그냥 모세의 수종으로서 열심히 돕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의학계 심리학에서 보면 모세의 삶을 보면 전 그런 글을 본 것 같아요 정말 모세는 PTSD 맞을 것 같다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다 옆에서 여우수와는 그냥 자기가 겪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이 얼마 안 됐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빨리 스무 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빨리 좀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죠 빨리 성인이 되어서 마음껏 뭘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워낙에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정말 그 자유에 되게 목말랐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그게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구분지어진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인이 되어서 내 자유롭게 이렇게 날 구속하면 오히려 내가 능력 발휘를 더 못한다 내가 빨리 독립을 해서 살면 내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허황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뭐 학교에 가면서 자취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한 살 두 살 먹는데 내가 점점 지식은 쌓여가고 또 학위는 점점 얻어가는데 또 세상 가운데에서 커리어도 쌓여가고 1억도 쌓여가는데 자신감이 더 붙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계속해서 한 살 두 살 먹을 때마다 점점 나이를 먹을 때마다 정말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우수와 사실상 이 모세 옆에서 정말 베테랑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년의 경력을 자랑하죠 또 그 메가 처치에서 수석 부목사 했으면 정말 수많은 행정과 엄청난 사역들을 다 읽었잖아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런데 여우수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굳세게 하고 강해할 건데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우수와가 지금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지식, 능력, 경험, 커리어 아무 상관없이 이 상황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세가 이제 죽고 없어진다는 그 상황이 여우수와에게는 엄청난 변화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의지할 존재,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 사실상 지금은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열정이 있어서 아,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만 한다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아,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한계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많이 느끼는 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아파오고 자꾸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뼈가 자꾸 아픈데 이게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설교 작성하고 할 수 있는데 뼈가 아파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노화되고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우수하가 겪었던 변화의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부담의 자리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여우수하가 지켜봤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여우수하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교회로 예를 들면 대형교회의 후임으로 간 목사님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사역자들끼리 얘기인데 물론 그만큼 많은 어떤 조건들이 좋은 경우도 있고 많은 존경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엄청난 책임과 부담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삼성의 회장이면 LG의 회장이면 또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의 자리라면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압박과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사원들이 만약에 내가 경영을 좀 잘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수많의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무너져버리는 거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여우수와는 모세의 들을 이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저 가난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2년 올해 11월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이 있습니다 네 월드컵 카타르에서 도하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이제 곧 월드컵 예선전이 열리겠죠 월드컵 예선전도 열리고 국가대표팀도 소집하고 근데 우리가 또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어떤 감독이 선임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이 이끌었던 그 4강까지 이끌었던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달라 그러면서 또 감독에게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수십억을 들여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감독을 우리가 뽑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랑 또 전술이 잘 안 먹히고 또 상대팀과의 어떤 그런 경합에서 그게 잘 안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우리 입축구 전문가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항상 TV를 보면서 아 감독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감독보다 우리가 더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그런 여론에 휩쓸려서 경질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조금 더 시안부 인생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감독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배웠던 그 철학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 여론에 휩쓸려서 좌우로 치우치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면서 그냥 인기에 영합하여서 그들이 하는 것에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진정한 리더 진정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국민들이 했던 말이 잘 되어서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했던 말이 그대로 감독이 실행을 했는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절대로 국민들은 그것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사랑하는 동안에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 정보와 지식의 참고가 어딜까요 아마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만 검색만 하면 정말 웬만한 컨텐츠 정말 전문적인 지식 같은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이 유튜브가 사실 조회수 그리고 그 구독자 수가 많다고 우리가 그것에 이제 현혹되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단지 인기가 많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이러이런 사람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맞다 또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다 정말 많은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하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실천하고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부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 1장 8전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변화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180도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또 오미크론이 나오고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올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인류는 또 과학적 또 진보를 맞이하면서 또 대책을 내놓고 계속해서 변할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양식도 계속 변할 것이고 문화도 변할 것이고 우리의 사상도 변할 것이고 정말 많은 것들이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변화의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지금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많이 맺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정말 잘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력적인에도 포인트를 둘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포인트를 잘 뒀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타당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드러내며 이 변화의 삶 가운데서 맞서 싸우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들만 넘치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밝히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우리가 선택하며 진짜 따라가는 그런 청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